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수능 국어에 엄성경 선생님입니다. 어느새 이제 100일 남았네요. 100일 남아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또 생각도 많이 있을 텐데 하고 있는 일 계속 꾸준히 잘 하시면 됩니다. 더 심각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. 여러분들 잘해야 돼. 힘내. 이런 얘기보단 그냥 차분하게 정말 차분하게 너무 들뜰 것도 없고 너무 가라앉을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차분하게 하던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. 거기다 조금씩 더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 다 해나가는 거 추가적으로 조금씩 수정하는 거 이외에는 많은 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. 그렇다고 또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될 건 아니니까 스스로 막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자책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열심히 충분히 해왔어요. 그렇죠. 그것도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었고요. 남아있는 기간 동안 조금 더 힘들 거예요. 조금 더 힘들 거예요.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뭘 더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거야. 그런데 그렇다고 무슨 건 다 잘 될 거야.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에요.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와 있는 결과가 달라지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은요.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 선생님 참 싫습니다만 어쨌든 외부하고의 싸움이라기보단 여러분들 내면의 싸움이잖아요. 이 싸움은 누가 더 빨리 들어가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. 정해져 있는 시간은 이미 있고요. 그때 우리가 시험 봐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내면 그러면 되는 거니까 누가 더 빨리 들어가느냐 내가 얼마나 더 빨리 남보다 더 빨리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남아있는 시간 충분히 쓰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또 이게 마음 좀 평정심 잃지 않게 몸이 힘들면 평정심을 잃기 쉬워요. 괜히 다른 거 막 더 하고 싶고 또 뭔가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고 달랑? 그렇지 않아.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해나가면서 꾸준하게 자기 마음 유지하시고 체력 관리를 좀 하세요. 체력 관리 좀 해서 오래 앉아 있어도 버틸 수 있게 산책도 조금 하시고 줄넘기 어때 줄넘기? 비그치고 나면 줄넘기 한 100개씩이라도 하루에 그 정도라도 하시면 여러분들 몸이요.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요. 조금만 운동해도 금방 효과가 나오거든요. 살이 빠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체력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쌓아갈 수 있으니까 줄넘기라도 하시거나 아니면 가벼운 산책 통해서 여러분들 스트레칭하는 거 잊지 말고요. 남아있는 시간까지 충분히 자기관리 잘 하셔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스스로 믿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결과 나올 걸 믿고 끝까지 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100일입니다. 정리 잘 하시고요.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까지 선생님도 계속 게시판으로 찾아와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해야죠. 충분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. 선생님도 여러분도 우리 서로 같이 힘내도록 해요.